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온수, 성공회대 입구행 열차입니다. 온수, 성공회 유니버시티.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고객들로를 접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역은 1호선 열차로 갈아다실 수 있는 도봉산, 도봉산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복자, please watch your step. 출력문이 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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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마들, 마들역입니다. 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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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은 열립니다. yeah, an L hand, la, that's great. 이번 역은 4호선 열차로 갈아다실 수 있는 노원, 노원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중계, 한국 성서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하계, 을지대 을지병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공룡, 서울과학기술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6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곳, 해릉입구. 해릉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곳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입문 열립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먹골, 먹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먹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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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경희중앙선이나 경충선 열차로 갈아다실 수 있는 상공, 시해버스터미널 역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면모 서일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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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사가정 녹색병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문재인 이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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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번 역은 5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군자, 눈동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어린이 대공원 세종대역입니다. 미리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종 유니버시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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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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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분당선 열차로 갈아다실 수 있는 강남구청, 강남구청역입니다. 내리실분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수 있는 강남구청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수 있는 강남구청입니다. 이번 역은 학동, 학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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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가 오른쪽입니다. 학동, 학동, 도구가 오른쪽입니다. 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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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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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상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출입문 이번 역은 신대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달려주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보라메. 보라메역입니다. 내리실부는 왼쪽입니다. 출입문 열립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객실 비상통화장치가 동작하여 확인 후 출발하겠습니다. 안전한 객실 내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객실 내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신풍, 신풍역입니다. 내리실부는 오른쪽입니다. 신풍, 신풍. 신풍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huh gambling은 Chelsea야 결정이다. 맞아요. 신풍 정력이 생성되지 않은Was변 쪽으로 Complet ship시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배림 구로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왼쪽이 오른쪽입니다. 두 번째로 갈아타실 수 있는 배림입니다. 게림차 너무너무 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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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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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출입문 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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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watch your ste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철산, 철산역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고,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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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광명사거리, 광명사거리 역입니다. 광명사거리, 광명사거리. 광명사거리, 광명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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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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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risk. 안녕. 문 닫겠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문 닫겠습니다.